성령 역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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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역에서 도태되리 순종하는 자만이 자신을 낮춘 자만이 이 길의 끝까지 나갈 수 있으니 생명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자라기에 하나님 사역도 더 높아지네 그래야만 사람은 온전히 되어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네 사람의 관용 깨고 바로잡으며 더 높고 실질적인 경지 믿음의 최고 경지로 이끌어 하나님 뜻을 이루시네 본성이 배격한 자 고의로 대적하는 자 빠르고 거센이 단계 사역에서 도태되리 순종하는 자만이 자신을 낮춘 자만이 이 길의 끝까지 나갈 수 있으니 이 길의 끝까지 나갈 수 있으니 이 길의 끝까지 나갈 수 있으니 그 시각 세계 이 길의 끝까지 나갈 수 없지만 그 시각 세계